인사팀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? 회사에서 깔으면 깔아야죠. 미쳤구나, 쟤. 배달부터 한번 해보시죠. 누가 직접 배달을 해, 요즘에? 열받으면 막 들이받잖아. 너 설렌데 기름 쓰지 마라. 뭐 하는 거예요, 두 사람 여기서? 죄송해요, 이거. 원아웃이에요. 야, 안세과. 왜 그랬어, 나한테? 최수정님이 더 잘하실 텐데. 더 이상 사고 치면 수습 불가해요. 솔직히 아시는 거 최수정님 아니에요? 개쌍놈이네, 이거야, 개쌍놈아. 인사팀에서 최수정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나 못 받겠어요? 죄송합니다.